저희 에어비타는 14년 동안 소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오고 있는 업체고요. 자동차용, 가정용, 휴대용 살균기 이런 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저희 에어비타 데이지라는 제품이고요. 브러시나 퍼프, 그리고 칫솔 같은 거 전부 살균 가능한 제품입니다. 다른 업체와 달리 6개의 포트가 있어서 공간에 맞게끔 수납을 하시고 한 달 내내 계속 하면서 사용을 가능하신 제품입니다.